안녕하세요. 사이코뉴스 고혜은 박영희입니다. 첫 번째 뉴스는 평양에 가 있는 이도윤 기자가 보도해드리겠습니다. 평양에 나와 있는 이도윤 기자입니다. 북한의 첫자가 김정은을 암살했다고 합니다. 그 일로 북한 국민들이 삶을 포기하고 모두 탈북하여 남북이 통일하였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미국에 있는 김정은 기자가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미국입니다. 저는 이곳 워싱턴 롯데리아 앞에서 우연히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맛있게 햄버거를 먹었습니다. 함께 인사 나눠보죠. Hello Korea! 사랑해요! 사이코뉴스! 지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일본에 UFO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박영희 아나운서가 지금 바로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일본입니다. 지금 일본에 UFO가 떨어졌습니다. 아직 외계인은 나타나지 않았고, 이번 일로 15명의 부상자와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과학자들이 UFO 내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프랑스에 있는 윤솔이 기자가 또 다른 속보를 전해드립니다. 저는 지금 프랑스 파리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에펠탑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밑부분부터 조금씩 부서지고 있는데요. 에펠탑 주위에 있는 분들 모두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가운데 현재 기상청에 나가 있는 양은서 캐스터가 날씨 보도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이코뉴스 기상캐스터 양은서입니다. 전국이 폭염 가운데 시골에는 가뭄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내일 전국에 비가 시원하게 내릴 예정입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갑자기 메뚜기 떼가 나타나 하늘을 뒤덮고 벼들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이상으로 사이코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